자 토익 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진짜 채점 기준으로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원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걸 묻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반적인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채점 기준 역시 발음 억양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채점해요. PR 이렇게 나와있고 IN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두 개로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점 비율은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감점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감점은 항상 억양 쪽에서만 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음이랑 억양이 중요하다고 했으니 발음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연음이 중요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하지만 토이스페킹 파일원에서 연음은 채점 기준이 아닙니다. 자,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왜냐하면 절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음 지어서 발음하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작성해놓은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 begin at 하면 in at, in at 이렇게 연음 지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begin at nine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읽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또 마찬가지요. waiting, waiting, waiting 이렇게 연음 나온다고 하지만 wait in 하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연음 중요하지 않고 require to, require to, require to 이렇게 하지만 required to do something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점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like us, like us, like us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음은 채점 기준이 아니라 발음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강세랑 음절입니다. 강세를 달리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component, component, 이음절 강세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component 이렇게 읽으면 영어처럼 들립니다만 없는 단어예요. 알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음절 강세 넣어서 component, component, 이음절 강세가 되겠고 자, 조금 비교적 쉬운 단어 가볼게요. 컴퓨터, 컴퓨터, 자, 이 단어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컴퓨터 이렇게 하면 바로 어색해지죠? 이해하셨나요? 이음절 강세, 우리 강세는 오늘 토이스피킹에 나오는 단어들로 한번 맥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절도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언어로 이음절 강세가 되었죠? 이음절 강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해